약은 얼마나 남았니? 그래도 그 친구는 알아야지. 절대 안 돼, 아저씨. 아, 이라고 곧 계산을 우리 강피디가 뭐 묻는다고 너무 약군요, 뒤까지 캐녀란 말이야. 하원 하시라고. 왜 이러세요? 넌 뭐야! 강피디님의 운원실을 마지막으로 챙겨주는 일이었으면 좋겠고요. 이제 제 사람인데요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사랑해. 나도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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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